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데이브레이크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1 드디어 시작됩니다. 우리가 데이브레이크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약간 시그니처 모의고사입니다. 그래가지고 파이널 시즌에 시즌3까지 나오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함께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항상 하는 건데 선생님 소개입니다. 할 때마다 좀 민망하긴 합니다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졸업했고요 메가스터디 온오프라인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현장 강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봬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모의고사 발매 일정들입니다 쭉 이렇게 했는데 일단 6개를 내놨어요. 선생님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SBS는 내렸습니다. 지금 그거는 참고해 주도록 하시고 뭐 이유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8, 9, 10월에 3회씩 시즌1, 2, 3가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뭐 이것저것 모의고사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그래서 온라인에 내놓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가지고 지금 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푸시면은 아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볼게요. 데이브레이크 모의고사 이제 뭐냐 수능 대비 모의고사다. 9평 전에 나오기 때문에 9평 대비도 된다 물론 나머지 모의고사들 다 수능 대비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의고사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색깔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이번에는 3회를 수록해서 3회 그리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 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해설지가 좀 자부심을 갖고 있죠 우리 선사이언스가 해설지에 조금 많이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의고사가 각 회차별로 이제 특징들을 갖고 있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봐봐 기출문항에 사용된 설정은 큰 폭으로 변형했다 근데 기출변형이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느끼게 어디선가 본듯하면서도 낯선 느낌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기 위해서 1회차를 좀 만들었습니다 2회차는 기존에 자주 접했던 개념들을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다시 제시한 회차다 자신만의 문제풀이법 시험장에서 시간조절 방법을 찾을 수 있게 구성했는데 난도로 따지면 1회차보다 2회차가 더 어렵습니다 제일 쉬운 건 3회차에요 사실은 기출에서 생각된 요소들을 제시 방식과 맥락을 바꾸어서 출제한 회차다 문제풀이 필요한 개념 및 풀이 과정을 다시 숙달할 수 있게 구성했다 3회차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연습이 좀 잘 되는 회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도순으로 따지면 2회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뭐 순서를 꼭 1회차부터 풀 필요는 없으니까 좀 쉬운 것부터 풀고 싶으면 3회차부터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요거 나옵니다 데이브레이크 분석서가 들어갑니다 선생님 모의고사의 특징인데 이 분석서가 항상 같이 이제 동봉인데 책자형 책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중간에 중철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찝어가지고 들어가는 책인 건데 책자처럼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게 들어가요 이제 첫 번째 역대급 자세한 해설지 그 역대급이라고 항상 그러는데 계속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정답 단원 분류 총평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고 인트로에 이래차는 어떠고 어떠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들어갈 거고 단원별 분류도 쭉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난도가 저기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난도에 이런 단원이 있으니까 단원별 복습하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오답 정리하기 너무 좋으니까 그걸 갖다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이게 쌍둥이 문항도 하나 제시를 합니다 저희가 기출문항 그리고 출제 의도 및 연계 포인트 주고 선지별 자세한 해설 주고요 연계 기출문항 수록한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막 가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눈이 흐릿흐릿한 게 아니야 알겠지? 이게 문제를 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모자이크 처리 해 놓은 겁니다 확대해도 안 보여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선생님 강의는 당연히 전문항 해설 강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쉬운 거를 예전에는 선생님이 좀 스킵하면서 해설을 했었는데 올해는 안 그랬어요 올해는 전부 다 좀 자세하게 해설을 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좀 좋은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되고 문제 풀이에서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학습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의고사가 근데 공부해서 배워갈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열심히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항 스튜디오 강의로 선생님이 촬영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특징은 당연히 정확하고 논리적인 개념 전달 선생님이 가장 강점을 보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뭐냐면 내가 항상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본기만으로 모든 걸 풀어내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뭘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어떤 논리가 진행이 되고 그런 걸 갖다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이 실수하는 포인트 실수 포인트 선생님이 이제 실수노트라는 것도 설명을 해드려요 강의 시간에 오답노트뿐만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콕콕 집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평가원 시험을 기반으로 응용된 개념을 읽거나 얘기 사실 이제 이 모의고사 출제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학생들이 평가원 스타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가원 스타일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평가원은 스타일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유행이 바뀌듯이 그치 그러면 그게 뭐가 과연 평가원 스타일일까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포인트야 그러면 이런 형태 저런 형태 다 같이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선생님이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모의고사를 좀 출제를 합니다 물론 선생님 모의고사뿐만이 아니라 여기 메가스터디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이 다 훌륭하십니다 그 모의고사 다 풀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많이 풀수록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전처럼 여러분들 푸세요 알겠죠? 그 다음 낯선 자료를 접했을 때의 대처 능력이 업그레이더 이거는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본기가 필살기다 그러니까 기본이 튼튼한 애들은 그냥 낯선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않아 딱 보자마자 오우씨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런말 하면 안되나? 삐처리 해주세요 어쨌든 이거 보면서 나 이거 시험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처음 보는 건데? 이러면서 당황을 하면서 애들이 시험을 망치고 그리고 다시 나타나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미리 좀 막자 이거야 우리가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연습하면 돼 알겠지?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근데 근데 이제 막 이런 거 있잖아 너희들한테 내가 얘들아 너희들 나한테 축구 10시간만 배우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 그럼 사기꾼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정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게 만들어 드릴게요 난 그건 자신 있어야 돼 알겠지? 난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 알겠지? 같이 노력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완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거야 그 다음 이제 파큐 오늘 말이 좀 거치네 파큐 자 볼게 이미 출시된 모의고사들의 대비 난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은 썬라이즈 미드데이 미드데이 쉽지만은 않은데 데이브레이크가 조금 더 어려워요 난도 순으로 하면 데이브레이크 썬라이즈 미드데이 순이니까요 미드데이가 그거보다 조금 더 쉽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해 수능이나 가정하면 회차별 등급컷은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에는 대치동 현장 등급컷을 좀 말씀을 드리면 평균 점수가 1회차가 한 30점 조금 안 나왔고요 2회차가 한 26, 7점 정도 나왔고 3회차가 32, 3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난도가 거기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등급컷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 1회차 같은 경우에는 40점대 초반 1, 2회차가 2회차는 40점보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40점 정도 3회차 같은 경우에는 40, 3, 4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학 모두 해설하시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다 해설합니다 언제 완강될까요? 구평전에 당연히 완강됩니다 완강될 거고 회사님이 일정이 좀 빡빡하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는 완강을 다 시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열심히 달릴 거예요 그거의 이제 시작입니다 파이널 무동산은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열심히 풀어보시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갖다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강의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